그래서 한별이는 씨의 12호 아 그랬습니다. 한결이. 미안. 씨의 12호 했습니다. 그래서 12호에서 뭐 배웠어요? 색깔이랑 색깔을 묻고 다 파는 거. 무슨 색깔이니? 라고 묻고. 어? 무슨 색이야? 노란색이야? 빨간색이야? 파란색이야? 이런 거 배웠죠? 오케이. 오늘 보겠습니다.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? What color is it? 안 되겠죠? color. 어떻게 써요? 그렇죠. color. 그래서 무슨 색깔이니? What color? 그것은? Is it? 안 돼. What color is it? 오케이. 아니다. 어? 뭐야? 판별이 끝나고 나면 하자. 오케이. 오오오. 안녕하세요. ق